펀슈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재미를 뜻하는 영어 펀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를 합한 신조어인데요. 상품에 대한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최근 유통업계가 이색 마케팅을 통해 이런 펀슈머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뜻 명품 브랜드 로고 같지만 자세히 보면 꽃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티셔츠에 적힌 큼지막한 로고도 발음대로 읽어보면 꽃뜨개랑. 빙그레가 과자 꽃게랑을 재밌게 발음한 꽃뜨개랑 제품들입니다. 빙그레는 출시 35주년을 맞은 꽃게랑을 알리기 위해 꽃뜨개랑 마케팅을 기획했습니다. 꽃게랑이 10대나 20대 등 젊은 세대들에게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에 기반해 재미를 가미한 마케팅으로 MZ세대를 집중 겨냥하기로 한 겁니다. 반응은 효과적입니다. 지난 7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티셔츠 일부 사이즈는 아예 품절됐고 이틀 만에 목표치의 절반 넘게 판매됐습니다. 지금 검은색 티셔츠 X라지 사이즈는 품절이 됐고요. 지금 나머지 사이즈도 많은 수량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서 품목마다 조금씩 다른 건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유통업계는 앞다퉈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추구하는 펀슈머 공략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심은 TVJ와 협업해 지난 3일부터 티셔츠와 후드, 볼캡 등 4종류의 굿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너구리 후드 티셔츠의 경우 오픈 2분 만에 전량이 품절됐고 준비한 전 제품들은 현재까지 94%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 과정에서 실용성은 물론 재믹까지 추구하는 MZ세대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효과를 본 셈입니다. 유통업계가 다양한 펀 마케팅으로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나입니다.